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흑질감이라고 하면은 얘는 알갱이가 있는 모래질감입니다. 기라인이라고 하니까 재료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하실래요? 지금 이 정도만? 네, 이 정도만. 네, 막 넘어가지 마시고.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쓴 일이 많지 않나요? 무거운데 많이 찍어. 아, 또 만드시면 되죠. 또 만드시면 되지. 이거 만들고 써야 돼요. 옛날에 공룡마을 만들 때 한번 사가지고 아직까지 그때 쓴 거 그대로예요. 아, 그 탐약국 공룡. 오늘 저 이거 다들 보느라고. 아, 이거 뭐 없잖아 이거. 그러니까. 프라빵 가지고 있어요.